이야 진짜 맛있겠다 자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오늘은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일인데 이 매콤한 주꾸미볶음 주꾸미볶음? 맛있겠다! 근데 오늘은 이 밥이 좀 특별해요 특별한 밥이요? 한번 끓일거야 열어봐 방금 만들어서 따뜻할거야 에? 특별한 밥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밥이지? 그 후 기히 부케도에 깡 그리꼬와 조규선 선수 이상하게 웃는 양과 하루 종일 놀며 어느새 피곤해진 몸을 긁어 지옥이라 불리는 한 원촌마을에 도착하게 됐는데? 진짜 원촌마을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혼의 냄새 대박 완전 계란냄새 완전 진짜 원촌마을이 돼 근데 약간 따뜻한 용기네? 우와 저기 다 우와 여기가 온촌마을이래요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었어요 뭐야 이게? 류가키오니그 류가 완전 계란 냄새다 우와 저기 펑크 냄새 그렇게 하면 벽기가 날아나요 언니 병이 안걸리게 해주세요 어? 그리꼬가 어디에 있지? 어? 이상하다 그리꼬가 갔는데 어디에 있지? 어? 지금 할머니 혹시 그리꼬 봐? 어? 왜이래? 오 벌써 온촌냄새난다 우와 온천에 있는 숙소 때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 신발들이 이렇게 모여져있던데 게타 그리꼬가 고등학교 닉네임이 있었어요 게타 그리꼬가 메모 그래서요 이렇게 그리꼬가 카리비 간장마 오 후카이도 겐테 호카이도 겐테 프링글스 계속 갔다 카리비아 카리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레는 세스코 게임은 파칭코 게임은 파칭코 저는 그리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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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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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호카이도 겐테 프링글스 계속 갔다 카리비아 카리비아 카리비 카리비바타 간장 오 그래서 다시 나왔다 오 아니 어떻게 프링글스 호카이도 겐테 향 저기 리오이 해볼게 오 오 비타민은 오 오 리오이는 그냥 요하이 소금 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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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그렇지 바니 먹어본 맛이다 엄마가 아침에 그리꼬 예 네 오 오 오 130도 바로 바로 치킨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違う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와 진짜 대박 개이프다 저거 또 와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여기에 우리가 있다니 거기에서 헹신으로 호텔의 온천은 전부 여기서부터 왔어요 자기 지금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조금? 테스트? 네, 그냥 130도 정도 오, 좋네요 이게 중도 있네요 소리 엄청 무서워요 진짜 지옥 아니야? 지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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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정도의 온천에 3시간마다 큰 수량이 분출하며 우와 그리고 이맘부터 이렇게 되네 온천가 온천가 살아있는 온천 살아있는 온천 그래서 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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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도깨비의武器가 있네 뭔가 의미가 있을까 아 정말 반가운이 잘 어울린 가만색 가나보우 가만색 가나보우 가족이 잘 어울린 가만색 가나보우 자기도 사우지 말고 이것은 아이들이 가능한 지성환의 가나보우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 머리가 커지는 가나보우 지옥욕 와 가을인데 진짜 단풍과 따뜻한 색깔이네요 뭐 자기 그래 여기는 그런데 지옥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응 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거 연라대완 도깨비가 나오는 지옥은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너무 오 저거 너무 안 이렇 아니 진짜 저기 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예요? 진짜 에로이나 크리즈잖아요 안 왔다 아니 진짜 저 겨울 왜? 모기도 없고 베타베타 그런 것도 없고 시원하고 추운 곳은 괜찮아요? 저는 손도가 추울 때 이불 낙하답게 따뜻한 걸 좋아해요 코탑스는 유키미 대푹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이불 낙하답게 귤을 먹어요 일본에서 이런 곳이 있었나요? 할아버지의 피부처럼 표현된 거 같아요 표현된 거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연기가 위에 있는 구름이 되었다고요? 그렇지? 표현된 거 같아요 로멘티코라 조격하는 곳 여기가 엄청나요? 여기가 파인이에요 약간 여기가 엄청 냄새가 나요 오 그러게 우와 우와 이런 게 많이 있다 메이플스토리 로고야 소리가 아 진짜? 응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워우워우 에? 이거 자기가 찍었다고요? 달아둬 뭐 아타시가 찍었다고 하잖아요 아 제가 하는 거? 게임 메이플스토리였다 메이플스토리 완전 산이네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미지 이루가 토매이잖아 약간 흰색이네 근데 이런 곳이라면 물고기가 많이네 그러네 물고기쌍 죽겠다 근데 가고신문도 좀 다르는데 큐시오일이 습기가 없으니까 오우 진짜? 습기가 없네 어 공기가 너무 좋아 캬아 그래요? 헉 아 여기구나 캬아 캬아 오오 오오 도짜리를 이렇게 여기서 쓰나보네 조격하면서 이게 뭐예요? 한국말 어 그러네?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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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그라 온도이오 아 진짜 여기서 그냥 지윤이 하는거예요? 응 찍어봅 여쭤봅 생각보다 두겁지 않다 아 진짜로? 와아 와아 이거 좀 보세요 아 약간 약간 좀 쫄깃쫄깃한 느낌 코너가 이렇게 오왕 오오 기다렸죠 유튜브 진짜? 엄청 뜨거운게 아닌가요? 근데 약간 뭐야? 옆두? 저기 바닷게 모래가 있어 네? 진짜로? 진짜 오 그러네?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완전 화산모래예요 여기 진짜 엔소가 엔소가 아리다 요아파야 아리다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 진짜 단풍 예쁘다 엄청 많다 근데 이런 단풍을 봤을때 유창우 선생님께서 없어서 한 800원? 으헤헤 에디어네 그때부터 가을이대면 으헤헤헤헤헤 에디어네 그리고 마을이 마을이너로 아 절대 아 나 진짜 아키와 웨이플스리도 아끼다 이벤트를 例えば 오칸의 2배 나 진짜 나 진짜 도시 어 문재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완전 오 박사님이네 저 그냥 저는 질투예요 질투 그 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고기도 차이가 없는거에요 그냥 카레야 고기도 그냥 부드러워요? 어 조금 공고기 카레부터 먹은거지 진짜 처음이야 공고기 카레 와 크다 니오이는 그냥 화나지야 입이 터졌어요 아 네네네네 음 음 음 냄새가 없는데 가슴살같이 아아 호박 호박 메론소대를 시켰어 진짜 군물네 오 진짜 완전 군물네 진짜 군물네 아 아 카레이네 카레인데 물기가 많은 가볍게 먹을거에요 아게 야사이? 수아게 야사이 수아게 야사이 수아게 야사이 아 아 아 홀 되게 맛있겠다 오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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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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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아르 아 아 털털을 선택하지 못한 것들 선택하지 못한 것들은 좋은 것들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들 와우! 오! 이것부터 깜짝 놀랐어 아니요 와 진짜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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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sun Şu 여기 뭐가ここ이냐 runs rear 저렇게 하는… 클 Wong hospitals 숫자 에엑 미칫 클릭가 알파카네 막 이러시면 못 earthly 친구랑 한번 생각하나보다 알파카가 어떻게 제가 칼을 모노만 해보기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먹어? 일찍 일찍 우와 갑자기 일찍 일찍 장기 장기 몰캐렛 무난카 두어 알파카인데 완전 쿠리코 가족들 아니야?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자 상견례잖아요 우와 우와 침 뱉다 진짜 개우서워 상견례 실패 됐어 됐어 진짜 귀여워 집에 와서 찌개 끓여 먹자 진짜 귀여워 제발 귀여워 제발 기우isson 잘해 제발 오... 되게 잘하네 돼 야 Kann카 네 그리고vious actionable 다른 사람 주지 마 오 잠깐만 Horizont 조심해! 렛츠 아메빠카니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젊었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사람처럼 사람처럼?